출발! 고고고! 나라집도 이뻐오더라구 왜냐하면 간장 방봉 사이다 고춧가루 준비됐다 추억 시원하는 시트 치즈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치즈는 치즈에 있는 점이 좋아요 치즈가 좋아한 음식도 치즈는 치즈가 도착해줘요 치즈는 치즈가 좋고 치즈가 고소해서 치즈가 좋아해요 아 배 나올 것 같은데 진짜 걱정이다 그래서 배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두 개씩 보고 이건 하나 봤어 그 모양을 위해서 봤어 빛 괜찮은 것 같아 얼굴이 되게 동그랗게 나오네 짐을 보다 음 아몬드 너무 맛있다 음 아몬드 너무 맛있다 욕조가 없네 아 좀 보이는데 넓다 넓다 서울비구만 서울비구만 아 맞다 이거 로봇이 있다가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호텔 향 인공지능 서비스인 기가진이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영장 고고 수영장 고고 수영장 고고 수영장 고고 수영장 고고 도전 은 무리 수영장 고고 지금 예쁘네 따라와요 다 부들부네 떼어 내 희자가 적겠다 세안아 마이쿠 짓 ares 뜸 굿 놔들 힝 힝 힝 와 언제 사는거야 자옹이 상탈하고 멋있어요 여기다 어? 요성준이야? 요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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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마자 면버스 고추 짜장라면 말투 Gavin 먹은atan cha 우유 고추 명순 파 파 K은 이렇게 야낭봉으로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안낭봉으로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아이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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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몽마이 그러다 밀카자이 너무 맛있다 탑상태에서 왜 올렸지? 약간 백종원 같아 지금 재밌는 맛이야 엄청 힙해 클럽 온 것 같아 클럽 온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귀엽네 귀여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오랜만이다 그치? 응 야소스 안 먹은 것 같아 매워 오랜만에 진짜 맵다 오빠 이거 봐 지니야 목말라 목말라 우와 우와 이렇게도 돼 이렇게도 돼 유료생쇼 땡큐 말로 하면 돼 지니야 I'm thirsty 오 됐어 요청하시겠습니까 확인 확인 호텔용품을 요청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신기해 오빠 또 해봐 지니야 나 예뻐? 그럼요 항상 최고라고 생각해요 오 남편보다 낫다 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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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중입니다 고마워 미안 아 참 예의받은 친구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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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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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고마워 도착 아니.. 카드 안.. 카드 안.. 이거 이거 찍었어야지 나오는 거야 아니 이거 닫아보면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봐 지니야 어 지니야.. 잠시만 가지.. 가지 마봐 지니야 가수 진영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냐 가수 진영에 대해서 가수 진영에 대해서 진영 관련 TV 포텐츠 그게 아니라 저기.. 그게 아니라 문이 잠겼어 지니야라고 한다며 지니야 지니야 얘 안 되겠다 지니야 진짜 잘 모르겠다 지니야 근데 이거 너무 잘 모르겠다 지니야 지니요 고마워 바삭바삭바삭 아 왜요? 네 진짜 맛있다 아침부터 어? 당근수클 그래 생고찌도 왔어 응 나는 이렇게 빵이 있다 아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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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아침부터 에지 타워 다시비 이거 다시비 양파는 안입고 하길래 오늘의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